음악 보수언론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언론에서도 더 디플로매트라는 미국의 유력한 외교 전문지가 있죠 더 디플로매트에서 윤석열 정권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김건희가 시한폭탄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의 시한폭탄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외교 전문지로서 각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오피니언들이 보는 언론이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디플로매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비기스트 폴리티컬 리스크라고 했죠 윤석열 그의 부인과 그녀의 김건희의 강증자에 많은 스캔달 그러나 윤석열은 인베스트게이트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해외언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위기고 김건희가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내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 집회 이후에 혁명적인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윤석열 지지율이 10%로 추락했다 이 사설 제목들입니다 국정동력 성실 우려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지지율이 첫 10%다 조선일보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이다 중앙선데이 중활판이죠 지지율 19% 한결의 나는 침해 당선자입니다 한국일보도 윤석열 지지율 20% 풍계다 여당 위기감증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용히 있던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던 모든 언론이 이제 와서 준혁명적인 상황 대중의 항쟁이 불을 붙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아 국정세신 해라 김건희야 사과해라 도저히 이러다가는 다 무너진다 거리로 그리고 온라인에서 모든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면 당신 애들은 막을 길이 없다 뭐 이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에서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하차 방안이죠 탄핵이 47.7% 하야가 37.7% 임기단축계원이 10.3%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대중의 분노와 대중의 정서 우리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외에도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외에도 중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도 하차 찬반을 조사했는데요 찬성한다가 58.3% 반대한다가 31.1%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와 임기단축계원이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른다도 10.6%입니다 이 ARS 조사인데요 이제 아마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 관련 여러 조사들이 이번 주에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토요일날 우리가 대중의 불길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시작한 것인데요 이 시작점 속에서 어떻게 대중들이 생각하느냐 또 이번 주에 결국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토요일날 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죠 그 천만인 서명운동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대중들의 정치, 대중항쟁 이러한 극단적인 미신과 무속에 빠져있는 정치 엘리트들 대 대중정치의 대결이 확실하게 지금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말이죠 공약까지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관여했는데요 캠프에서 공약까지 특히 문화예술 공약까지 관계했다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신용환 전 캠프 총괄지원실장 이분 내일 저희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문화예술 공약의 일부 수정이 김건희 지시가 왔다 전화가 왔다 김동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김건희의 아주 추측근으로 김건희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됐다 화면 밑에 나오는 대로 수정 전과 수정 후에 김건희의 요구사항이 전달되어 있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안달이 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안달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이 움직일 때 그 분노가 치솟을 때 여론조사가 10%로 떨어지자 이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그리고 김건희한테 괜히 얘기했다 괜히 찍혀버리니까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는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시도제사협의회 상임고문단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몇몇 국회의원들도 나섰습니다 소통해라 이들 얘기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검 받아라가 아닙니다 내려하라가 아닙니다 소통해라 국정을 쇄신해라 국정을 뭐 어떻게 쇄신할 건가 비서실장하고 몇몇 비서진에 있는 십상시로 거론된 사람들 바꾸겠죠 그리고 장관들 좀 바꾸고 장관 바꿔봐야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절대로 안 바꿀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몇몇 바꿔서 쇄신했다 그러겠죠 총리도 좀 총리 바꿀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일치해야 돼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서로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다 뭐 어차피 범죄공동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지푸라기 잡으려고 싸우는 것인데 하여튼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이를 활동을 자제하자 결국 문제는 김건이 아니겠습니까 김건이한테 얘기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밟 것인가 이들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건이가 백여 명의 산하단체 인사권을 주물르고 있고 전시장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건이를 향해서 비수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이 사람들 결국 명태균 얘기대로 국민의힘은 졸싹 망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러겠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번 위기를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이 괜찮다 내가 바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부각시켜서 포스트 윤석열 포스트 탄핵 이유를 대비하려고 목소리를 천천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행각은 하여튼 이들은 없어졌어야 될 정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 정당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새로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윤석열은 꼼짝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예정돼 있는 예산안 시정연설도 참석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4월인가 5월이죠 6월인가 국회 개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국회는 알로 보고 깡무시하는 거죠 국회하고는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검찰이 있다 12척의 배만 있는 건지 하여튼간에 나에게는 아직 나의 수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검찰들은 배신과 반란 그런 거 할 성격이 없다 나에게는 그들이 있는 한 그리고 나에게는 명태균 플러스 알파 우리가 항상 걱정되고 우려하면 전화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무당과 미신 그리고 점쟁이들이 수독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어서 개혁령을 때리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영구직권할 수 있다 네타냐우 형님 젤렌스키 아저씨와 나는 못난이 삼형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집단의 생각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다 헤리스가 되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돼서 우리는 이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만들어서 나 윤석열은 제2의 네타냐우 제3의 젤렌스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의 지지율을 기록함에도 꼼짝하지 않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과하라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달 말인가요 중순 이후에 국민과의 대화 또 쇼이벤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하지도 않고요 국민과의 대화 쇼이벤트 만들어서 또 KBS에서 독점 방송해서 나는 소통한다 그리고 뭐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서 나는 소통한다 또 그렇게 쇼를 하겠죠 쇼이벤트 그러나 더 잘 알고 더 분노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땡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군이 비상태기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도 휴가도 제한했다고 합니다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돼서 안보 관광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반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무인기 침투 이후에 10월 12일 날 북한에 8개 포병 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다시 또 발견될 기회는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무인기 한 번 더 날려봐 윤석열 무인기를 언제 날릴 것이냐 그 기회와 틈만 버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은 민주당과 온 국민이 윤석열의 전쟁 정치 전쟁 카드입니다 이것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스타로 언론의 스타로 등용한 명태균 명태균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존의 언론 보도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론조사 회사 하나 갖고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 능통해서 그 여론조작의 기술을 갖고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지력을 갖고 있다 무당같은 예지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을 유혹하고 정치인들에게 봐라 내가 당신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 여론조작과 나의 미신적 예언욕으로 당신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피플파워 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대중이 정치라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셈법은 논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공학과 그리고 미신적 예언과 점쟁이적 예지력 예지력은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또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세워서 이 미끼를 미끼를 던져서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끼에서 걸린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김건희는 특히 항상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안에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을 믿지 않고 대중의 힘 대중정치 여론정치를 믿지 않는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리를 파악한 명태균이가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여론조작과 여론조사 그리고 바로 이 미신적 주수를 통해왔고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명태균은 권력 핵심까지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권력의 핵심 비선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비선으로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비선으로 바치고 비선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핵심 권력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갔고 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김건희한테 커트당한 것 같은 더 센 명태균이 나타난 것인지 창원상단 등 국식한 국가사협에 관여해서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를 만들어서 비선으로 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하려 했던 이러한 아주 고루하고 아루 전근대적이고 이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의 심리와 심정을 잘 긁어 갖고 자기 자신이 득세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려고 했던 바로 우리나라 이 국민의힘의 중심에 있는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30만 이상이 나간 것은 바로 이런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과 우리가 바로 대결을 확실한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 대립과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가시화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핵간이라고 그러죠 김핵간은 윤핵간과 대립된 김핵간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명태균과 김건희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천하랑과 명태균 그리고 오른쪽인 사람 누구죠?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바로 집권 전 집권 초반에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 연막치고 나와서 뭐 개혁신당이니 뭔신당이니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내망이 다 밝혀졌습니다 네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당원의 힘을 믿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믿지 않는 이 비루한 썩어빠진 정치 엘리트들 이번에 우리가 대중의 힘으로 확실하게 몰아내서 대중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국민주의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줘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네 황금종인님 백구님 정도인님 뉴욕마더님 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은 비루한 점쟁이 미신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이러한 그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이 끝나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토요일날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 모였던 우리 대중의 함성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 이 시대가 이미 시작됐었는데 잠시 우리가 이들에게 권력을 뺏겼었습니다 이제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이 잠을 분위기죠 국민의힘 전혀 반성 분위기도 없습니다 한동호는 미봉침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19% 또 문화일보에서 한 데서는 17% 그리고 어제 여론조사 곳에서는 1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엎드려 잘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런 이벤트라도 벌이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의 시정연설까지도 예산안 연설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한판 붙자는 거죠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역대 독재자들을 보면 국회의 무력화 시도는 아주 일상적인 행태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 헌법을 서포한 이후 유신 정권 때 유정애라는 걸 만들어서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자기가 임명해서 국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국회가 항상 싫은 겁니다 국회에서 입바른 소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일상화진 관행이고 행태입니다 전두환 때도 전국구의 의석수를 다수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로 해서 이들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했었죠 그래서 한 지역에 두 명씩 뽑는 거로 해서 당시에 민정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뽑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타를 일으키면 항상 국회를 먼저 해산합니다 5.16 군사구태타도 그랬고요 전두환의 5.17 신의구태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를 일단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정당도 새로 만듭니다 정당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족같은 종속적인 정당 또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두환 때 국회 해산하고 민한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죠 이후에 YSTJ가 1985년도에 합쳐서 신민당을 만들면서 다시 정당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손으로 직선제 개헌이라든가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하여튼 누구죠? 한덕순과 이 양반이 대덕을 했는데 이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체코에 원전 수주를 했다라고 천만의 말씀 지금 체코에서 이 문제 갖고서 유보했죠 실제로 우선협성자 대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디입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 지적재산권을 문제 걸자 체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유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의말만 늘어놨죠 경제성장이 굉장히 일어났다 일본보다 더 된다 되었다 그런 거짓말도 합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0.1%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한국은에서 2.4%를 제시했지만 잘못하면 역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데 성장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제 한덕수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엉망입니다 주식시장도 엉망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어제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호스피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덕분에 주식시장이 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소치를 발휘하느냐 아니면 인기 2년 단축 개헌을 하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기 단축 2년 개헌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인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인기 단축 개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일단은 탄핵소치 발휘를 해야 됩니다 탄핵소치를 발휘해서 지금 8명이죠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는 것보다 탄핵소치가 더 정치공학적으로 또 현재의 정치지형상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것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집단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동운도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한동운도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수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치는 안 그렇죠 탄핵소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쟁을 일으킬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7일 날 뭐 전에는 무슨 이벤트쇼 국민대화 한다고 그러다가 여권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무슨 기자회견도 하고 이번에 명태균 사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일 날은 미국 대선이 6일 날 저녁 한국 시간을 6일 저녁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하겠다는 거죠 누가 되는지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인기 단축 개헌 지금 물어봤으면 나중에 가서 혹시 모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탄핵을 한 다음에 그때 인기 단축 개헌을 하면 됩니다 충분히 쉽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눈치를 안 볼 테니까요 특검도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빨리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 발의를 해서 윤석열을 직무정치 시켜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헌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인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헌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탄핵 때 헌재가 그럼 진보적이었습니까 헌재가 그럼 중립적이었습니까 헌재 재판관으로 있는 사람은 다 보수적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헌해서 헌재를 없애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할 경우에 다른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국민투표는 좀 혈식적이지 않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여도 됩니다 장관 탄핵이라든가 검사 탄핵은 국회에서 하면 통과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무정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권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탄핵소추가 제가 봤을 땐 김건희 특검보다도 더 쉬울 수 있다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 작업에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민주당 일각에서 김지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각에서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도 게스트 나왔던 분들도 다 인기단축개헌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기단축개헌은 아마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협상안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저쪽에서 협상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궁 중립 내각을 만들자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사과시키고 그렇게 하자라는 협상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다 거부했었죠 워낙 탄핵에 대한 열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인기단축개헌으로 아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인가요? 용산에서 전국민중대회와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농민해청연맹 그리고 비상시국회의가 결합해서 윤석열 범규탄대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민주당도 본래 대전에서 이 규탄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서울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기사에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취재해봤을 때는 아마 민주당도 이제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했던 집회에서 30만 이상의 시민들이 당원과 지휘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열기를 보면서 지금이 바로 밀어붙일 때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대중들이 후응하고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육성 녹취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더 이상 이들이 발붙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초반대로 가게 만들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창원대 여러분 창원대라고 하면 명태균이 창원대학을 나온 것 같은데요 창원대 학생들이 대자보를 어제 붙였습니다 10개 정도를 게시하는데요 명태균이 부끄럽다 창원대의 선배인 명태균 부끄럽답니다 대자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다 학생들이 한 거죠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 명태균 선배는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 도발을 하면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창원대 학생들은 국정농단, 의료대란,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안들을 열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대의 수치다 대통령과 김건희 명태균을 꼭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중립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게 중요한 말 같은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살아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국민항쟁의 불길은 부마항쟁도 부산대학에서 시작됐죠 당시 부산대학은 유신정권이 상당히 중속되어 있는 그러한 시위나 대모를 70년대 하지도 않았었는데 부산대학이,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부산대학에 보낸다 그러니까 있을 정도였는데 부산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강경파로 진압하느냐, 온건파로 하느냐 화들짝 놀란 박정희 정권의 집단 내에서 박정희의 오랜 친구인 김재규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차지철 강경파가 제거되는 게 나타납니다 4.19 혁명도 마산에서 일어났죠 지방에서 특히 경북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김주열 열사 마산에서 체류탄이 박힌 모습을 보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대학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 대학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수들이 도저히 못 참을 것인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 대학을 필두로 해서 한양대학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고 있다 한양대학의 교수들의 시국선언들입니다 김건희 국정론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쟁을 조정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향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으로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심, 분노들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창원대 학생들이 대자벌을 붙였듯이 대학가의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도 확산돼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고 그 내 삶의 미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파괴되는 삶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끌어내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 그리고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시국선언 우리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민중대회 그리고 비상시국회 아마 민주당도 합류할 것 같은데 5시에 용산에 돼 있다고 그러죠 정확한 시간은 제가 들었는데요 이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말이죠 국감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전한번에 마포대교에서 김정은처럼 말이죠 희철하는 것처럼 사진이 아주 국민들의 수치심, 모멸감, 지가 뭐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사진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10월달인가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억이죠 이것을 지멋대로 썼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없었고요 제주도의 서귀포 축제에 참석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시고 공항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면 항공이 통제된다고 해요 공항에 제주도 서귀포 내려가시는 민간 비행기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대통령 전용기 나홀로 탑승 참 대단합니다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형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적 재산을 지멋대로 쓰는 사유화 시킨 것이고 국가 국기 물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젠가 전국 세마을 지도자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연속 참석했습니다 여기가 박수 받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한 얘기가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얘기했습니다 4대 개혁 의료 개혁 윤석열이 얘기하는 의료 개혁인가 모십 개이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응급실 비상이 걸리고 말이죠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 개혁이라고 합니다 교육 연금 개혁 이걸 당장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봉기와 국민의 압박에는 독재자들을 항상 저항합니다 저항하다가 꼬꾸라집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튀었고 박정희는 가장 측근에게 암살당하면서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마찬가지로 내란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다 깜빵에 갔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외침을 듣고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장례를 위해서 좋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스스로 내려올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릴 정도로 국민들이 질릴 정도로 저항할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 저녁 정도요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나 하여튼 박빙주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주라든가 조지아주라든가 미시건 이런 쪽은 3, 4일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개봉할 때는 신원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따다다다다 해갖고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출구조사는 나오겠죠 7개 경합주 결과가 미국 대선을 미국 대선을 가름할 것 같은데 아마 예의주시하겠죠 대통령실에서 7일날 10시에 끝까지 하자 끝장 해결을 하겠다 윤석열 스타일 여러분 잘 아시죠 기자가 한마디 물어보면 자기 얘기를 미주알코주알 하면서 다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자들은 눈치 볼 것입니다 몇몇 안그런 기자들도 있겠지만 눈치 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계속 출입해야 되니까 또 그때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삼겹살에다가 많이 잘 먹었잖아요 해외연수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기자들이 물어오면 끝까지 다 또 얘기하고 토론하겠다고 합니다 뻔합니다 아마 이 내일의 기자회견은 더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을 붙일 것이 뻔합니다 자기 잘났다 그러겠죠 잘못한 거 없다 파워치였다 기올백은 유감 표명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하면 전향적으로 나오면 그러나 특검법이라든가 또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천에게 공천을 줬다는 문제 현행법 위반자입니다 범법자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범법자의 기자회견을 우리가 또 내일 10시부터 눈 뜨고 봐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답변할 의사가 있고 반성하고 성천한다 그러면 고개 180도 숙여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부인도 사과시키고 특검법을 받겠다는 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인데 전혀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닐까 봅니다 비자들이 어느 정도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인기 침투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수출한다 지원한다는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내일 공교롭게도 8일 날은 명태균이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명태균이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하여하고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모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검찰 소환되면서 명태균이가 한마디 할지 겁먹고 또 이미 대통령실하고 딜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내일과 모레가 정당인 정권에 어느 정도의 명태균 사태를 정리할 것인지 본곡점이 될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지 마십시오 분통만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의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윤석열은 왜 거짓말할까요? 일단 거짓말의 스토리를 한번 보고 왜 거짓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십시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오진 세무서장이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하루 종일 없다고 청문회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본인의 통화록을 공개하자 거짓말이 탈로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변호사 남 무슨 변호사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사람을 윤석열이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윤오진 전 세무서장의 경찰 단계부터 변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뇌물이 와갔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 거기 리스트에 윤석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했겠죠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봤던 윤석열의 거짓말 1호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전시회 때 재벌들 협찬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 한 장 준 적이 없다 이 도촌동 땅 문제인데 이 장모 이 사람은 구속됐죠 그 뭡니까? 은행 계좌 자기 명의로 안 해왔고 구속됐죠 또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2021년까지 투자만 받지 손해만 보고 잘했죠 아 23억을 벌었는데요? 치세 조정까지 했는데요? 풍종매매까지 했는데요? 이거 다 뭡니까?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에 있는 한 뭡니까? 형사소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참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거 탄핵사회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탄핵사회 화도 많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탄핵사회들이 이때에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함은 여러분 뭐가 제일 좀 떠오르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모든 국민들의 청각 테스트를 했던 바이든 날리면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죠 또 TV토론회에서 왕자를 이게 세 번 들고 나왔어요 3차, 4차, 5차 그래서 누구죠? 다른 패널이 후보가 물어보니 유승민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옆집 할머니가 응원한다고 생각해줬다 토론회 때마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왕자를 써줬나요? 참 충성스러운 할머니네요 아주 또 침식 명단을 파기했다 했다가 또 번복하고요 최상명 사건 국방장관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런데 그 통화 기록이 나오죠 또 김건희 명품백 반환하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최근에 명태균 사태가 일어났을 때 2021년 7월에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던 경선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런데 6월 중순에 통화육성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그건 말이지 당에서 얘기했는데 당에서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 거죠 또 거짓말 이외에도 거짓말을 수두룩할 겁니다 이 사람은 폭탄주 먹을 때 거짓말 안주는 그냥 먹는 모양이죠 잘 가는 어떤 주점에 거짓말 안주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류이미 방심위원장에서 주당 방송사 중징계도 모른다고 또 잡았대요 이게 아마 그거 한번 띄워봐주세요 내장모와 창담항에 50억 정도 상이 다했다 이게 아마 주요한 것 같은데요 예 요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답니다 누가요? 최우술이가 아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자기 검사사회한테 상이했다고 하면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 상이하고 사기친 건 아닌가요? 혹시 빠져날 구멍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이거 해도 내가 서울중앙지검이 있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녹취가 된 게 아니니까 결혼하고 나서 장모를 만날 때 제발 좀 지내시고 잘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대요 은행 잔고 증명 위주에 왔고 말이죠 실형을 받았죠 요양급여수급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양평공지구 땅 한두 건이 아닙니다 누구죠? 정대철 회장 정대철 회장 당하고 말이죠 자기는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자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요? 그랬나요? 대단합니다 또 이제 자기 마누라 부인이라고 그러죠 영부인이시죠 김건희 주가 조작선수인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다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을 묻는 서민들은 그런 것도 못하는 하여튼 돈이 많으시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맺겼는데 손실이 났대요 그런데 그냥 7초 만에 그냥 매수하고 바로 통종매매하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해서 어디죠? 신한증권인가요? 그 계좌에 딱 전화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주 여기 뉴스타파에 난 기사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표정이 참 어머 참 대단합니다 아까 윤우진 씨 이것도 뽀롱이 난 거죠 거짓말 윤석열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심리학자인 김태영 소장한테 한번 문자를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태영 소장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습관이다 습관 거짓말하는 건 습관이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습관이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김태영 소장 나오면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적으로 예를 들면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습관이다 평소에 습관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 하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이건 집안에 남의 가정환경까지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또 자기 방어다 자기 방어를 거짓말로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한테도 그게 거짓말한가요? 직언을 하면 거짓말하나요? 그리고 김건희의 짓이다 기억력에 쇠퇴한다 술을 하도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하여튼 김건희의 짓이다 뭐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 심리학자가 저에게 보내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윤석열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폭탄주 마시듯이 하는가요?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고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 것인지 발톱에 때라도 만큼만 해도 아닙니까? 거짓말 치고 넘어간 선거법 위반인데요 자식의 자신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범법행위를 해놓고 정의적인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 하나로 다음 주에 재판 선거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내일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보진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다 다음 날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대통령 습관화된 거짓말쟁이 윤석열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이 거짓말한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한 것은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가요? 이들이 어제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답니다 술자리에서 창피하다 스스로 부끄럽다 자괴감이 든다 지금 대통령실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어제 일찍 끝났습니다 예상외로 일찍 끝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가 다 틀렸습니다 나중에 힐러리가 올라올 것 같다 그다음에 상당히 격전이다 7개 주 경합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오후에 당선이 결정났죠 실제로 특히 7개 경합주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 이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녁 늦게 가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미국 민주당은 이제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후보 기력이 없는 바이든 후보를 내세워서 간신히 이겼었는데 안티 트럼프로 이긴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키워내지도 못하고 또 바이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커몰라 하리스를 내세웠지만 커몰라 하리스는 사실상 별 커리어도 없었고 카리스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특히 유색인종의 여성에다가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이죠 해리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해낼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 흑인들도 오히려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여러분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유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더 강한 미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오직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더 정확한 용어는 Only America 오직 미국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국제경찰이다 국제전쟁에 뛰어든다 국제 무역이라든가 교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다 아마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공약이라든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랑이 전 세계가 미친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예고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서민층이라든가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 경제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운 것은 오직 미국만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 경제난을 해결하겠다고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당선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이라든가 오크나야 전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끝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어서 별 능력도 잘 안 보이고 커리어도 없고 이런 헤리스 후보를 안티 트럼프에 의존한 헤리스 후보가 아주 이런 참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또 공화당까지 상원까지 그동안의 하원이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했었는데 다수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명실공인 트럼프 시대가 4년 동안 열릴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더 이상 못하죠 전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니까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트럼프는 아주 대단한 조치들과 과감한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1기 트럼프 때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볼턴 국무장관 때문에 못 받았다 강경파 메파 볼턴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김정은과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나중에 상당히 후회하는 말도 많이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남은 4년 동안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죠 심하게 의하면 장사꾼인데요 장사꾼의 기질을 발휘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관세 부가 조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것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할 것 같은데 중국의 60%의 관세를 물리겠다 다른 나라도 10%의 관세를 물리겠다 라고까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과중한 관세를 물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죠 아마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보이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진출해 있는데 보조건 문제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한국의 대기업들 진출한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형국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공언했죠 자신은 푸틴의 친구다 그래서 유럽의 반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직 전렌스키만 더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휴전하기 원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여론도 우크라이나 전의 무기를 공급하면서 달러를 소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많이 비난했고 이 전쟁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가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여인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 현재의 영토를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양보해라 그래서 종용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아마 휴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 지금 4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중동전쟁도 아마 트럼프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네타냐오는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 이쪽의 하마스와의 전쟁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트럼프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유럽과의 관계도 많이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안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고립화하는 전략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중국 고립화 전략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러시아 막다가 중국 막다가 이렇게 되고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윤석열이가 큰형님 모시듯이 돌격대장은 안 했다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마저 맺어냈지 않았다 그러면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빵입니다 빵 제로 그러나 트럼프로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난 7월에 김정은과의 과거 얘기를 발언했었죠 김정은과 잘 지냈다 야구 경기 보러 가자고 했다 트럼프가 볼턴 강시에 매파했던 볼턴 국무장관에 대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내세웠었는데 잘만 했으면 그때 노웰표 항상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재산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4년 임기기 때문에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내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달라졌죠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고 그래서 핵군축 협상을 벌이면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해계머니를 트럼프 미국이 가져가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제2의 트럼프 미국의 해계머니를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미국 미국 미국에서도 실제로 일본에서도 보수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는 아니죠 보수당이 세색을 얻으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응원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시다와 같은 바이든 기시다와 같은 찰떡궁합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 봤을 때는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팽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아마 졸로 볼 것입니다 바이든의 똘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당히 의연한 정치인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그래야지 딜이 되니까 윤석열은 어제 축하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 멘붕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큰 형님 작은 형님 다 잃어버린 윤석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내에서도 탄핵 위협에 몰려있습니다 탄핵소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국내에서의 10% 지지율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국내의 극우세력들 그리고 TK 이쪽이었는데 TK도 18%의 지지율이 나왔죠 지난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지금 극우파 세력도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영부인파 한동원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뒷배였는데 커다란 뒷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거기에 파병 나가 있는 북한군 거기에서 남북 대리전을 일으켜서 한반도로 그걸 끌고 오겠다 하는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려서 자신들의 정권을 영구 집권하겠다고 하는 커다란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설이고 저의 예상입니다만 트럼프가 또 헛가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워낙 대선 기간 중안에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에게 사면 추가 형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하면요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뒷배가 미국이었던 윤석열은 정권 변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을 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만나서 사퇴를 종용하게 됩니다 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카타 행정부하고 박정희 정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박정희가 핵 개발을 하겠다 박동선 사건도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그때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해결을 하면서 박정희를 버려라 이런 해결을 합니다 국제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희는 내부의 균열 속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의 대통령 노릇을 했던 사람들마저 이랬는데 국내에서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트럼프는 윤석열을 R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조중동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주류 세력이 윤석열 버리기에 나설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카드를 세우자 특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해결되어야겠죠 반면에 윤석열은 다시 또 큰형님 모시듯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알뜰하게 모시려고 하겠죠 달려가려고 하겠죠 어떤 분이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과연 멜라니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설 수 있을까 둘이서 악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을 하고 교신을 하고 편지를 받을 때 윤석열은 완전히 팽댕하고 풍미 복남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런 속에서 한국의 보수층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미국 경제도 어렵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더하죠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자영업자 6만 7천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2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표준표 보여주십시오 나홀로 자영업자가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요 430만 6천명 그나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 명 대부분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혼자 하는 겁니다 1인 노동자나 마찬가지죠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특히 내수가 국내 소비가 국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년 같지 않다 전기료 가스료 다 울라버렸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영업자와 선물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저 명태균 김건희 해외여행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10시에 하는 거 윤석열 기자회견 왜 갑자기 당겼을까요 원래는 10월 11월 중순경에 한다고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에 한다던가요 그리고 내일 명태균이가 8일 날 검찰에 출동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밀당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과 명태균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미국 대선 이길 줄 알았겠죠 누가요 해리스가 그러면서 7일 날로 선택한 것 같고 8일 날 검찰에 명태균이 출동한다 가만 보니까 민주당에서 녹취록 육성이죠 윤석열이나 김건희 육성 녹취록이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명태균 사태를 털고 가자 창원지검에서 자기의 친윤지검장이 잘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아마 뻔할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무슨 국민과의 대화다 기자회견이다 해놓고서 자기 혼자 그냥 떠들어 되는 거 혼자서 떠드는 떠들이쇼 떠돌이 떠드는 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요 어제의 대통령실이라든가 안보실에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자화자천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가 좋다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특히 새마을 지도자대회 가서도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사과는 개뿔 사과도 제대로 안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검찰 수사 또 얘기할 겁니다 무혐의 처분 받지 않았냐 기다려라 국민들아 간단한 유감평행 정도 할까요 글쎄 박전하지 못해서 그 얘기 또 하겠죠 끝장토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치 보는 대통령실 기자들과 무슨 끝장토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국민 연극을 하겠죠 대통령실 기자들과 대통령실 기자들 전번에 삼겹살 잘 고소 먹였잖아요 그리고 해외연습도 많이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MBC나 이쪽의 신문 기자들은 한 번 정도 시켜줄래나 조중동과 기타 등등의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서 또 자아자천의 실물을 유도하겠죠 하여튼 이것만은 자신 있는 모양이 여러 사람 모아놓고 자기 혼자 떠드는 건 자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여러분 너무 10시에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결국 이 얘기는 명태균과 명태균과 어느 정도가 합의를 본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사태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재판이 될 것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도 거기에 있는 공범들만 구속 기소하고 재판 받고 김건휘는 쏙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다 아마 꼬리짝이만 하고 명태균과 김영선 둘만 기소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분 흐지부지 흐지부지 아무 관계없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천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동거래했다 반띵했다 아니 뭐 그거 지네들끼리 했는데 뭔 상관이에요 물론 그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한 번 다 윤석열과 김건휘하고 공천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국정론단을 어떻게 했는지 창원의 산단 그 문제는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 윤석열이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마구 검찰개혁의 인사주들을 공격한 검사입니다 정유미 검사장 창원지검장 윤석열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맡겨놓으면 된다 뭐 그런 판단을 했겠죠 사실상 이 명태균 사건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다음에도 9개월 지나서도 수사를 안 하다가 인재 착수했습니다 결국 이 명태균의 휴대폰도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증거인멸하라 그런 거죠 세대나 했나요 뭐 여러 대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들 생각에는 이미 명태균과 혐의 축소한 조건 뭐 그래 잘하면 기소유예 또 잘못되면 집행유예 뭐 그런 거로 빼줄게 그 대신 너 추가 폭로하지마 너 추가 폭로하면 그거 없어 그러한 딜이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현지와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학가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한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데요 인천대학 교수들 그리고 전남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서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대 교수들은 그리고 윤석열을 국정파탄 책임자 특검을 시행해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들이 국립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죠 윤석열과 집권세력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주권장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했습니다 교수들도 길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인천대 교수들도 국립대학인데요 윤석열 하야축구 시국선언을 했죠 그리고 거짓말과 교훈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한을 찌르고 이게 재밌습니다 국민 어퍼권 막기 전에 내려와라 인천대학 교수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울증과 정치 혐오로 신음하고 있다 이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치 혐오 열심히 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죠 은행빚은 갚아야 되죠 은행이자는 올라가죠 그리고 한 꼬라지는 그렇죠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정치 혐오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이 시작했죠 그리고 숙명여대 한양대학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 인천대학 그리고 부산의 경남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대 동화대 차원대 교수들 시국선언 초안을 작성해서 이제 돌립니다 이메일로 쫙 돌리거든요 그러면 서명합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 분명히 맹탕인데 이거 끝나오면 바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참담한 상황이다 총체적 난관이다 그리고 아마 연구자들까지 합세해서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천대 교수노동조합도 윤정권 말기적 호수피스 단계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태진국민투표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7개 대학 부산대 부경대 신라대 부산외대 동의대 부산카톨릭대학에서 이 교정에서 국민투표 태진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태진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당국들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유신시대에요 지금이 독재시대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못 막을 겁니다 지난 4.19때도 일요일날 학생들이 정치집회에 참여하려는 거 붕괴해서 대구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그것도 투표인데 투표인데 이걸 막고 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태진 국민투표 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부산의 대 동의대 부산 카톨릭대 경성대 동소대 동명대 그것이 바로 찬성에 올라가 있던 사진입니다 대학교수들 시국수들은 전국 대학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연합적 성격으로 윤석열 태진 국민투표도 계속해서 전국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지방에서 시작한 윤석열의 탄핵물결은 이 퇴진물결은 수도권으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제가 정말 괴로운 날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자에게는 보지 마시라고 제가 다 오늘 해설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윤석열의 블랙 떠버리쇼였습니다 말로만 끝장회견 한다고 해놓고서 MBC와 JTBC 기자들은 질문도 못하게 하고요 한 두 시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반말조로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만하자 그러면서 회견을 중단시켰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뭐 기자들이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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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물어보는 기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이 무슨 뭐 뭐죠 특검법이 참권불립에 위반된다고 한참 떠버려 됐는데 한겨레신문 기자가 질문했었죠 그런데 참 한겨레신문 기자도 바로 외치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당신이 전에 박근혜 이명박 특검했던 사람 아니냐고 특검수사팀장 반장인가 아니었냐고 그 질문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어 그때 그러면 당신은 헌법 위반하는 검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의 기자가 되면 순치되는 것 같아요 그 헛된 권위로 완전히 가스라이팅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뭐 물어볼 건 물어본 기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완전히 처음에는 무슨 사과한다고 그러다가 사과한커녕 그냥 자기 자랑만 자기 자랑이 아니죠 자기 부인 김건희 자랑만 늘어놓은 블랙 더블 이슈였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또다시 스트레스를 주고요 저를 탄핵해 주세요 제발 좀 저를 탄핵해 주세요 김건희한테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한 쇼가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또 아주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위협했다는 행위도 자인했죠 공천육성 부분에 대해서 뭘 잘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 뭐 그러다가 공천주라고 의견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공천개입이옵니까 공천개입 자기가 수사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박근혜 공천개입했다고 해서 공습장에 써서 유죄 떨어뜨린 거 유죄 만들어낸 거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기억력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10년 전에 김문기라는 사람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소해서 말이죠 지금 다음 주에 선거공판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저의 지배자는 김건입니다 이게 확인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가스라이트는 고백쇼가 됐던 거죠 역시 대통령은 김건이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심리분석이라든가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김건이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제 스스로 실토한 가스라이팅 고백쇼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을 김건이가 밤새 새벽 5시, 6시까지 문자가 온 부분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걸 보고서 미쳤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잠을 안 자냐 그러면서 자신은 명태균과 김건이하고 통화했던 문자내역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상에 대통령은 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부인이 대통령을 대통령의 문자를 온 문자를 자기가 일일이 답변합니까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유가 뭐 프로토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이걸 보면서 동문서다 환장하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건이가 나가서 사과 많이 하라고 해서 기자회견했다 사과한다 결국 김건이에게 칭찬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국민이 시청한다는 생각 안 하고 김건이가 시청하고 있다 김건이 비 건드리면 안 된다 김건이 방어쇼를 해야 된다 김건이 대변쇼를 해야 된다 왜 그거 안 하면 또 집에 들어와서 난리나니까 또 가스트라이팅 당하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김건이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의 정신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심각하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수반 행정 수반이 부당한 권력을 악용하고 이권을 탐하는 자신의 부인 김건이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빨리 내려와서 정신감정 받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녹취록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오빠 바보 오빠 명수현 선생이 처리 안 했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자신이 대통령인데요 국가 수반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인데 공천 문제 제대로 처리 안 했다고 처리 안 했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항의도 못합니다 김건이에게 상시적으로 가스라이팅 나가고 있고 혼나고 야단 맞고 공기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김건이에만 눈치 본다 어제는 김건이가 얼마 전에 KTV에서 황제 공연했잖아요 관람했죠 김건이만 데려다 놓고 KTV가 충성하기 위해서 공연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어제 기자회견은 김건이 여사님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제의 뉴스 모더라든가 기자회견을 지켜보신 분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하는 것 그게 우연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김태형 심리학자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심리 이것을 갖고 김건이가 악용하면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을 창실한 자기 머리로는 천지를 분간 못하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다 피학대자 심리라는 거죠 어제도 기자회견 처음 말미에 무슨 배짱인지 무슨 생각인지 김건이가 지시했겠죠 2017년 인기 때까지 버티라고 2017년 인기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지율은 막 내려가는데요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수를 버티겠다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도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죠 전화면접조사 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19% 나왔습니다 전연령 전세대 전지역 이념성향 따라서 모두가 부정평가가 높아졌고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욕합니다 NBS 19% 갤럽 19% 문화일보 17% 여론조사 곳은 18.2%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 마저 20%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실패 원인은 윤석열로 통한다 자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민생 경제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볼 능력도 없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 우리 국민들의 얘기 한숨만 푹푹 쉬는 또 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저 사람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정말 나라라도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처음으로 허리 굽혀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중앙동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선일보는 윤석열 비호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열두 차례 사과했다 불찰 부덕에 소취를 했다 국민이란 이름을 스물다섯 번 했다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도 알겠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 대상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김건희가 나가서 허리 굽혀서 사과하라고 했겠죠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사과할 내용이 없어요 다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없는 기회사과 쇼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여권의 핵심들은 아직도 윤석열 칭송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나중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눈 뜨고 못 봅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국민이라고 하면 어제 기자회의를 보고서 진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우리 국민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한동호는 침묵만 지켰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봐서 눈치 봐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홍준표 나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솔한 기자회견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과했다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써내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바보 취급 받았습니다 허를 찔렸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트럼프는 김정은은 잘 알지만 윤석열은 모른다 얼굴이 시뻘이 적혔겠죠 바이든과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다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이 나와 트럼프는 검사를 싫어하고 동맹에도 회의적이다 우정 다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랑 좀 케미가 맞을 것 하여튼 뭐 영어는 어디서 갖다 쓰는지 전에 공화당 의원 만나봤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연결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을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 국제정세와 동부아시아 정세 이런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케미일을 잘못한 전에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 부부를 만났었다 일본은 말이죠 이미 발빠르게 9월달부터 움직였다 트럼프하고 일본의 고의 인사 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직 해리스가 될 줄 알고 바이든 뒷공무원이만 쫓아다니다 아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국가수반 행정수반 전 행정부처를 관리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트럼프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케미 언제 한 번 맞춰봤어 과연 그래서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걱정이 또 듭니다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전쟁 노름은 못할 것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더 처참한 국면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방위비 주둔 문제 관세 문제 대중관계 문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는 자신이 없는 사람 가스라이팅 당했다 김건희가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정보 각종 내용들 다 주한미 대사관이라든가 CI를 통해서 트럼프가 다 정부 보고받았을 겁니다 상세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왜? 갖고 놀아야 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트럼프의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아주 권위적이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해결해왔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윤석열 조물락 조물락 갖고 놀아서 희생양 삼아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자 방위비 주둔금도 올리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겁먹어서 바로 올려줄 것이다 하여튼간에 그러나 하여튼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친러관계의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트럼프가 덕분에 하여튼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남북 대리전의 위험성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질문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제공하겠다는 건 그 얘기를 쏙 들어갔더라고요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올라갔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구한말 때도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얼마나 지원하고 응원했습니까 그 전통적 우호관계 고로바츄프 시대라든가 이때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고 육자 식스파키 육자회담이 열릴 때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러시아는 북한 편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윤석열 정권과 대립관계에 들면서 북한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왔고 러시아의 기술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여튼 종식될 때 북한은 연합군으로서 승전부를 올리는 그러한 국제적 위상까지 올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2의 닉슨 쇼크를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닉슨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목택돈가 마오쩌또가 회담하면서 이 소비에트 소련 국가를 고립시켰습니다 중소분쟁의 틈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여러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고립당하면서 무너지는 데 하는 주요 요인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를 회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고립시키겠다 경제적으로도 관세 60에서 100% 매겨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바이든이 바이든이 중국과 러시아 바이든 시대에는 제대로 한 게 없죠 바이든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푸틴이 그걸 트럼프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과 재협상을 해서 군축협상을 벌이고 그리고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 주면서 동북아시아의 핵의 문의를 잡고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그런 외계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은 뭘 할 것이냐 눈뜬 장인처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과거 문재인 시대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습니까 다이렉트로 만나요 윤석열한테 통보도 안 할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통미, 봉남 가운데 갇힌 섬이 돼버립니다 섬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장림호의 무사가 될 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Only America 오직 미국만을 미국 우리가 대미통상이라든가 국제무역 이런 거 필요 없이 미국에서만 잘하면 미국 경제 부응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괜히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 없다 우리가 국내 경제에서 잘하겠다 우리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아주 쉬운 풀입니다 여러분 관세 매기겠다 중국은 중국은 60에서 100% 매기겠다 다른 나라도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죠 이들에게도 보조금 혜택 같은 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특히 한국 수출에도 전선에도 비상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FTA 국가니까 기존의 혜택이 있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벌써 원달러 한율 1400원이 넘어갔습니다 원달러 한율이 14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이 올라갑니다 무역수지의 흑자가 감소하고 대미 무역수지는 상당히 여태까지 흑자폭이었는데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비상이 이것은 바로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 IMF에서 2.2%로 잡았는데 더 떨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1%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가장 사세 최대 크죠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이걸 압니까 도대체 무당한테 물어보면 아나요 네 KF 대외경책정책연구원 한국의 총수출액이 448억 달러 줄 수도 있다 전세계가 전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수출도 그렇고 미국 수출도 그렇고 대중국은 이제 덤피우르 국내에 우리 한국의 물가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유석열 대통령 한번 말해보십시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전쟁은 좀 어떻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촛불입니다 촛불 우리가 들으면 촛불 말고 Reading 옛 뱃뱃 눈농